당연히 뭐냐고? 마! 그냥 그냥 착한 사람. 착한 사람? 어. 그럼 남자친구 손에 물이 많이 묻겠네. 그렇겠지. 물이 마를 날이 없겠네. 에휴 부럽네. 네. 재밌다. 인터넷 왔나봐. 안녕하세요. 인터넷 와봐라. 어 왔다. 어 왔다 마. 왔다. 여기 아름다운 숙녀분. 목소리가 들렸는데. 누구? 나야 나. 어떤 딸내미고. 나야. 그래 그래. 사투리별로 왔나. 그냥 뭐 놀러왔어. 형님으로 모셔라. 아니 저기 진짜 그 저. 경상도 여자들이 졸라 이쁘대. 대구 여자들이. 아 바빠 바빠. 그거는 인정한다. 대구 여자들이. 아니 진짜 대구 여자들이 졸라 이쁘대. 그래가지고 왔어. 근데 이 방에. 경상도 여성분이 아까 있었던 거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아니 조용히 해봐 민. 왜. 와 마 딸내미 몇 살이고. 스물셋. 스물셋이가. 아따 마. 살아있네. 저렇게 저렇게 타림 맛있겠지. 뭔 소리야 미친놈아. 쟤가 토크에서 유명한 자동몬이거든. 아 그런 얘기 하지마. 개소리야. 야야 이 시간이야. 여자한테 왜 그러는데. 뭐야 민. 과일 썰온나. 이 개새끼야 뭐하노 지금. 여자를 그래. 주유소 취급하노. 과일 썰어. 주유소야. 젓가락. 젓가락이 개새끼야. 아니 행님도. 조개 수집이 그거잖아. 진리잖아. 아니 근데. 여자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뭐라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. 니가 아까 프리패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. 들은 게 뭐 있노. 뭐 나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고. 나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고. 나 지금. 나 금욕 생활한 지 존나 오래됐는데. 아 재미없다. 재미없어. 미쳐왔으니까. 저 민가 과일 좀 썰었나. 저가라이 시발라마 내가 민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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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시발라마야. 여자 표정에 왔는데. 전자 누나 목소리인데. 저가라이 시발라마야. 저기. 아니 그거 어떻게 하냐고. 시발라마. 아니 조용히 해봐. 말하잖아. 민님. 왜요. 안 좋을게요. 뭐야.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? 아니 내가 말한다고 조용히 안했어. 아 그래. 민님 매력 있네. 꼭 저기 같아요. 그 범죄와의 도시에서 그. 여사장. 맞지? 솔직히 인정? 솔직히 인정? 아 왜요. 그분 이쁜데. 근데. 뭐 형님. 이해 못 할거야 쟤는. 나 형님. 나 형님. 저 그 IS때 봤거든요. 범죄는. 아. 그 발언 하지마. 아 진짜. 아니. 그거랑 니랑 뭔 상관이야. 괜히 깔 거 없으니까. 그거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. 우리가 좀 지켜주자. 지켜주자. 아니.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. 이 시바 새끼야. 까는게 아니라 형님. 그때까지 봤었다고 형님. 그때까지 봤었다가. 적당히 좀 해 이제. 아니. 서서기로. 인제는 놓친거야. 아니. 진짜 아프리카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건데. 이미 저기 연락이 왔었어. 나한테. 근데 나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싶다고 내가 거절했어. 아 진짜요? 너희들 뭔가 좀.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거 같아. 어? 맞다 맞다 맞다. 그래. 소주 좀 갖고 온나. 코톡 화났다. 소주 좀 갖고 온나. 소주 좀 갖고 온나. 태그 한번 더 타도 됐는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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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 화난건 아니고. 자꾸 그 저 그런 얘기를 하니까. 너무 답답하잖아. 죄송합니다. 소주 좀 갖고 온나. 응. 아니 미아. 왜? 해사로 온나 빨리. 저거라이 개새끼야. 양주 가꾸나이. 시발만 끄지라 니가 해라 이씨가. 아니 왜 그래. 왜 그렇게 여자한테 왜 그러는거야. 그게 경상도 남자들의 방식이요? 그래 마. 시끼야. 과일사로 와. 이거 좀 배워야되요. 형님. 와 여자한테 저러면 안되는거 아니야? 형님 그러하지만 하여 좀. 안되겠다. 나는 형님한테 배운건데. 나 진짜 안되겠어. 믹님. 제가 진출할게요. 망태기에 가득한 조개를 보면. 바닷바람 차가운 것도. 그저 시원할 뿐이랍니다. 내가 진출해놓고. 바로 수집하네. 야 인천아 너 뒷돈 날리면 안된다. 이런 양아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. 신사다운 남자랑 어울려야지. 왜 이런 애들이랑 어울려요. 어딨는데. 돈 주고 만나서 갈 것 같은데. 돈 주고 왜 만나 이 병신아. 토크온 여자를 이 미친 새끼야. 나 욕을 안하고 싶어도 욕이 나오네. 야 너 같으면 돈 주고 토크온 여자를 만나냐? 너 친추 할 것 같아서 그랬어. 아니 친추하고 나 다른거 안해. 또 되무르기네. 아니 니네가 먼저 사람 기분 나쁘게 시비 걸어놓고. 왜 그러는 거야. 아 그러면 노래 못 불러줘. 노래는 내가 밍님이랑 둘이 서 있을 때 부를 거야. 우리가 그럼 잠깐 내려가 있어줄까? 엄마 빤줘. 엄마 빤줘. 안 돼. 그리고 나중에 니가 혹시라도 그거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. 나 그 새끼 고소해 버릴라니까. 싸가점 새끼 어디 저기 여기 저기 싸댕기고 다니면서. 그럼 보내주면. 보내줘 보내줘면 나 그 새끼 고소해가지고. 나 브론즈에서 올려줘. 올려줘. 밍님 초대할게요. 아니 근데 진짜 다들 좀 뭔가 하나. 고장난 사람들 같지 않아? 어. 오늘 방 맛. 오늘 좀. 방들이 다들 좀. 그런 거 같아. 근데 뒤에서 얘기 안 했을 거야.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. 그 뒤에서 또 얘기하면 그 사람이야. 음. 그냥 저 새끼가 괜히 그냥 저기 하는 걸 거야. 얘기를. 안 오네. 안 오네. 아. 왔다 왔다 왔다.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네. 밍님 어디 살아요? 저. 대구 살아요. 하하. 내가 욕하는데. 조금. 욕하는 모습에서. 하하. 뭔가 이 그 좀. 살아있는 그. 그 여권 신장을 느꼈거든요. 하하하하. 어. 뭐랄까. 이. 우먼 파워. 걸 크래쉬를 느꼈어요. 하하. 나 좀. 이상형이 좀. 센 여자인데. 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? 하하하하. 저기. 자꾸 그 범죄아의 도시. 그 여사장 생각나게 웃지 마시고. 한번. 무슨. 뭔 소리에요. 내. 남자친구 있어요? 있어요. 아나 이 sol. 엄마. 남자친구 인데 왜 왔노. 엄마ITE 말도 내 맘이지 이 개샤기야. 왜 욕하는데 나한테 갑자기. 하하하.. 네. 지랞띰 쏴거인지. 니가 다 지랞똥 싼다. 남친구 좋았나? 우아ира.  그래도 대구여자랑 사귀고싶다 만나면 되지 대구여자 좀 소개시켜둬 나 아는사람이 있다 친구 없나? 코코까까? 어이 오빠야 니 지금 내 팬티 봤제? 밍아 시브라이 밍아 왜? 왜 친구가 없는데? 친구 버리고 없지 그 대구여자들한테 어필하려면 대구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?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? 니가? 니 이상형이 뭔데? 뭐? 니 이상형이 뭐냐고? 마! 그냥 착한 사람 착한 사람? 어 방송하나 나도 착하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방송하나 방송한다 가스나야 하고있나? 하고있나? 나 기분을 많이 봤는데 많이 봤나? 응 실제로 이렇게 좀 대화해보니 어떻노? 기분이 정말 골 때리네 골 때리나 골 때리나 마!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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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범죄화의 도시의 여사장이네 하하 하하 남자친구는 얼마나 됐노? 한 달 됐지 헤어져라 헤어지뿌라마 내 남자친구가 더 잘해줄게 됐다 하하 됐다고? 왜? 와 부담스럽나? 아 부담스러운 거는 아니고 나 이미 같이 사니까 여자친구가 동거하나? 동거하지 이 이 미친 이 뭐 마 왜? 이 딱 볼 때부터 막 대급박이 동거할 대급박이더라 이 이 내 얼굴 아나? 이 개시끼야 모른다 마 쓰바로마 부럽네 그래서 뭐 결혼할끼가 아니 뭐 결혼하고 나가려고 시발고 뭐 거의 결혼하거나 마찬가지인데 뭐지? 애 들어서 뭐 어떻게 할라고? 나 있는데 애 있다고? 마 미 미 미 미 돌았나 마 에? 에이 너무 남이고 아직 없다 에 에 생기면 어떡할 건데 어 책임지겠지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건데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건데 책임 안 지면 못 지르는 거지 뭐 그러면은 싱글 맘 할 끼가 그래야지 마 미쳤나 니 인생 조지고 씹나 가스나야 안 된다 지갑도 싸고 한잔 했네 안 된다 너를 위해서 빨리 거기서 탈출해라 탈출 같은 소리야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잘해주나 잘해주디 무슨 일하는데 그냥 같이 일한니 무슨 일 뭐 생선집까지 했네 너네 너네 저기 대마 팔지 대마 팔지 집에서 대마 제조하지 개설이야 맞지 지금 대답 잘하는 거 보니까 자택근무 어? 집에서 대마 제조할 거 아이가 자택근무 안 한다 니 시발 대마 초 니 떨 만들제 니 남자 니 아까부터 목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약에 취한 거 같더라 아니 뭔 개설이야 하하 아니가 아니다 그럼 뭔데 그리고 대마는 웬만해서 합법 아니면 못 키우는다 불법이라서 그런 거 잘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거 양기비 냄새가 나는데 양기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시발 아 귀엽네 아 대구여자 진짜 매력 있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다 뭐 끄지라 니 나 끄지라 이 개새끼야 또 하이네 이거 근데 그거 알아 뭐 난 남자친구도 내 남자친구도 내 남자친구도 아프리카 방송을 보거든 아 봤는데 나랑 얘기했다 그러면 나 알기다 어 알는데 내가 이래 봬도 이 바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 지금도 만 8천명 20명 본다 만 8천 2백 90명 본다 어 그래 그래 음 음 이 정도는 뭐 살아있지 그냥 1세대 아이가 1세대 아 맞다 아프리카 1세대다 어 맞다 뭐 내가 짱이다 진짜 이 바닥에서 이 코트를 모르고 간다 말이 안 된다 알겠나 마지막으로 끄지라 에라이 똥돼지 제끼야 нок 으 İ 형 육해도귀엽네 아뜰 아니 수잉 바로 여기서 왁этому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약한 거 같지 이쁠 거 같네 얼굴 안 보여주나 얼굴? 나 얼굴 팔리는 거가 그래 얼굴 한번 보여둬 보여줄 수 있나? 와따마 얼굴 보여주네 이거 뭐 인스타그램이야? 아니 카톡 뭐야 카톡을 치면 안돼 임마 방송 안에 다 나오는데 아니 그냥 사진만 사진만 보라고 여러분들 이거 카톡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이 카톡 똑같이 채팅창에 올리는 사람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알겠죠? 그리고 이게 만약에 녹화방송에 나간다 그러면은 제가 모자이크 걸 거예요 아니 카톡 아이디를 그렇게 까면 어떻게 해 나한테 쪽지로 보내야지 임마 아냐아냐 근데 괜찮아 우리 시청자들 그런 거 같다 저게 아네 아 내가 복사하고 지금 바로 지웠으니까 그렇게 빨리 왜 못 외울 거야 어 시발 잠깐만 너네 시청자가 시발 나한테 그것도 꺼낸거 같았네 진짜로? 어 진짜 와 그 찰나의 순간에 와 미칠네 외모나같이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래 니가 천천하지마서 내가 한번 봐봐야겠다 천천하지마서 근데 난 아직 보지도 못했어 나부터 봐야겠구만 궁금한데 제가 보고 여러분 보여드릴게 다 남자친구가 있네 괜찮다고 느껴진 애들은 느낌 좋은 애들은 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와 친구추가 어디보자 어? 되게 순진하게 생겼는데? 생각보다 오 사진 보여줄게 잠깐만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고 아이고야 왜왜 카토가? 카토가? 말을 해봐 카토모나 다 차단해 아유 시발 아니요 시바모마 내가 왜 왜 해야돼요 개시키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좀 살이 쪄 보인다 너 70kg 넘겠네 아이고 몇kg인데 58kg 좋네 좋다 헤어지면 오빠한테 와라 갈 일 없을 것 같은데 왜? 아 안 헤어질 것 같아서? 어 이야 남자친구랑 같이 살면서 밥도 해주고 막 그래? 어 밥도 해주고 다 해준다 설거지도 해주고? 어 다 해준다고? 어 내 손에 물도 안 묻힌다 아 니가 니가 손에 물도 안 묻힌다고? 그니까 못하게 한다고 어 아 남자친구 손에 물이 많이 묻겠네 그렇겠지 응 물이 마를 날이 없겠네 에휴 부럽네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났네 그래 야 밍아 왜? 오늘 너무 즐거웠다 응 자연하라 그래 또 보자 응 자연하라 ㅋㅋㅋㅋ 뮤직빅 흐하 흐하하 자막 곧 재여기 드라이 굉장히 쟤가 뭐했는데요? 제가 무슨 말했는데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죠? 여러분들 내가 뭐? 암 무슨 소리? 왜들 이러시지? 아니,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 물이 많이 묻죠.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는 거죠. 나도 손에 물 마를 날 없었으면 좋겠네. 약발만 그만할래. 아, 약발만 끝! 그만해! 나 이상해지고 있어! 나 물 갖고 올게요. 아, 나 미쳤네. 이상한 소리 하지? 왜 이러는 거야! 나 미쳤뉴게 봐.